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리언니에요. 바쁜 아침시간, 밥 챙겨 먹기는 부담스럽고, 선식이나 단백질 쉐이크 등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할 때가 많은데요. 잘 섞이지 않은 가루 때문에 그동안 너무도 불편하셨죠? 그렇다면 보리언니가 오늘 소개해드릴 랄라 텀블러에 주목해주세요. 손목 운동은 이제 그만!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쉐이크를 완성해주는 랄라 텀블러와 함께라면 바쁜 아침시간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넣고 누르면 완성! 당신의 아침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색상은 화이트 컬러와 핑크 두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랄라 텀블러는 아기저병에 사용되는 트라이탄 소재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데다가 눈금 표시가 있어 정확한 비율로 음료 제조가 가능하답니다. 편리한 C타입 충전으로 휴대폰 충전기나 차량, 노트북 등으로 모두 충전이 가능해서 너무나 편리해요. 1200mAh로 대용량 배터리로 완충시 최대 15회 사용이 가능해요. 650ml의 넉넉한 용량과 330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데요. 국내 판매중인 벤티 사이즈보다 넉넉하게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활용도가 더욱 좋더라구요. 넓은 입구로 손세척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날로 손베일 걱정도 없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컬러까지도 볼수록 너무나 예쁘죠? 1분에 7000번 강력한 회전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1초에 116번 회전하는 7000rpm의 강력 모터와 이중 프로펠러로 섬세한 블렌딩이 가능하답니다. 강력한 물기등 회오리 보이시나요? 랄라 텀블러만 있다면 더이상 손목 아프게 텀블러를 흔들 필요가 없겠죠? 바쁜 아침시간에 랄라 텀블러 덕분에 더욱 여유로워졌어요. 우유 한잔 넣고 미숫가루 넣고 3초 꾹 버튼만 눌러주면 맛있는 미숫가루 쉐이크가 완성된답니다. 참 곱게도 잘 섞이죠? 강력한 회전으로 고르게 섞여서 뭉친 부분 하나 없이 부드러운 쉐이크를 완성시켜줘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헌식이나 미숫가루 한잔 먹고 나가면 속도 편하고 너무나 든든해요. 이건 빼꼼 곰돌이 텀블러 세척솔인데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텀블러 세척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촘촘한 브러쉬로 틈새까지 꼼꼼하게 세척을 도와준답니다. 닦기 힘든 입구까지 한 번에 쏙! 세척이 어려운 곳까지 한 번에 닦을 수 있어요. 2종 브러쉬, 기본 브러쉬와 미세브러쉬로 손쉬운 세척이 가능하답니다. 랄라 텀블러는 가벼운데다가 손잡이가 있어서 외출할 때 들고 다니기에도 정말 좋은데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기 전 단백질 음료 챙기기! 랄라 텀블러가 빠질 수 없겠죠? 물 넣고 단백질 가루 넣어주고 뚜껑 닫고 눌러주기만 하면 단백질 쉐이크 완성! 부드럽게 정말 잘 섞여서 몽덩금도 최고랍니다. 헬스장에서도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랄라 텀블러예요.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도 음료가 절대 새어나오질 않아요. 오늘도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열 운동하는 보리언니랍니다. 구독자님들도 아침 거르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 꼭꼭 챙겨 드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